근데 왜 안들어와?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안되면 유튜브로 주세요 너무 그런거 또 계속해 달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씨 나 리차오랑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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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우님 지금 안되나가면 아니 뭐 투입 아 근데 왜 안돼요? 이번엔 투입으로 들어가보던가 아프리카 투입 최고의 좋은거 아프리카 투입으로 해보세요 유튜브 투입 투입은 진짜 아 이거 1승 공짠데 이형우님 투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투입은 될거에요 아 이거 했다 저거 해라 저거 한번 해라 악설런트 나 콤보도 모르는데 까몽 어 모르자나 모르면서도 왜 아는척해 나 지금 내가 볼 때 일하고 있을걸 어 레아 어떻게 써요 레아 어떻게 써요 막 일하고 있을텐데 핫 핫 예 투입을 해보세요 투입 주소도 있어요 1대0 아 이거 4만원 공짜로 받는거 아이가 이거 이번에는 내가 볼 때 그것도 할 줄 아는거 풍류 이런거 좋은거 하나 걸려라 저 2대0 미리 적으면 안됩니까 이거 그냥 2대0 미리 적어놓을게요 그냥 미리 적어놓을게요 2대0 2대0 미리 적어놓을게요 2대0 성취하재 통곡을 할꺼야 진짜 아 이준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라이트 하하 뭘 넣기야 하하하하 성취 아지씨 성취하재 오열하는게 여기까지 들리라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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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2대0 그냥 미리 적어놓을게요 2대0 2대0 미리 적어놓을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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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 모르잖아 저거 시X 철콘 5탄 콤보 아이가 원투 원투 근데 뭐야 이거 모르잖아 콤보 오 뭐야 이거 81년생은 소리가 안나온다고 아 그런것도 있어요 아 아 나 미성년자라 소리 안나는데 2위보래 2위보래 줬는데 왜 안되냐 아이 뭐 한 라운드 지질수도 있는거지 길게 모르잖아 오와네 아 라운드가 적대하는거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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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름이 대포 그다음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게 나올 것인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잠깐 콤보 어떻게 쓰더라 성취하지 굶 이런거 걸려라 아 그 다음에 콤보 뭐더라 투원 투원 따닥 딱딱 오케이 대충 머릿속으로 빨리 컴보가 막 생각하고 있어 컴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조렇게 이렇게 오 인마 레오 할 줄 알 것 같애? 콤보는 알 건데 인마 또 BR콤보 쓰는게 아니라 요래 가고 바운드 쓰는게 아닌가 왠치 그럴 것 같은데 하이킥 쓴답게 왠치 바운드 쓸 것 같은데 아 땅! 땅! 딴다! 아아 아 뭐 이거 어이씨 감격기 땅땅 따당 땅땅 아아아아 아니 콤보 뭐야 콤보 완전 저질인데 땅땅 땅땅 3 대 1 가겠네여 라운드 3 파이트 어어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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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대 1 가죠 오우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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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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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아아아아 카마 흑 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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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야래 야래 빨따라시 빠따라시 아시래야 3양존 아닌가 네야 빨따라시 왜 안나가냐 콤보 모르잖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오 딱 들어갔다 으아악 잔대형 거까대 가나다 거까대 가나다 아 감사합니다 나무님 이렇게 안챙겨주셔도 되는데 무난하게 칠 대 0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이번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아씨 엠유 갈려도 내가 잘하죠 알게 된장 또 근데 MN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성취하재의 이번 실패의 원인은 뭔지 압니까? 미션을 너무 콜했어 나는 분명히 성취하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취하재가 콜했어 근데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나리랄게 멈축이 없지요 멈축이 없지요 멈축이 없지요 아이 오랜만에 해갖고 생각이 잘 안한다 아 스쿨이 뭐였지 아 3탈였다 나도 갈류 존나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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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0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 알리사 알리사 괜찮은데 알리사 콤보 뭐였더라 딱딱딱딱딱 알리사 아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될 시간이다 아 야레야레 하는구만 야레야레 해 브라이언 성채는 전부 다 마이키네 이제 어치가 콤보 모르잖아 콤보 모르잖아 곤란히 치여 이놈 안통해 안통해 어이 뭐야 어이 뭐야 MPG 배턴 됐어 곤란히 치여 이놈 스코 곤보를 몰라요 성취하지 곤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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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통해 아 이 심 흉긴다 그래도 어느정도 깐보는 알아요 깐보는 알아요 어이 뭐야 선취하지 않는 깐보를 모르고 나는 그래도 깐보라도 안다 어 어 오케이 4대1 곤란히 치여 이놈 곤란히 치여 이놈 아 아 뭐 킹 이런거 한번 안걸리나 킹 레오밙 이런거 하나 안걸리나 뭘 또 너무해요 잘하는거 웃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거 봅킹 이런거 아쿠아 콤보 뭐지? 망했네 괜찮아 괜찮아 성취하지 뭐 이상한거 걸리면 돼 성취하지 못하던거 제발 걸려라 어? 성취하지도 막 어? 알리사 이런거 걸려라 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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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컵이면 괜찮은거 같은데? 이만 니나 못할거 같은데? 쿠바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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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아이코바 씨 아이코바 씨 아이코바 씨 점락 하하하하하하 아아악 아 안돼 엏 엏헤헤헤헤헤 조마도 커버걸라 아흐 아어어이 막 기본 기록이네 아우 존나 대단다 아 뭐야 이거 안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 이걸 맞아 안 돼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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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마 아하! 쿠마 깔끔하게 이럴 때 뭐 킹하면 걸리지? 킹 이런거 하면 걸리라 두피하면 걸리라 깔끔하겠다 점점 또 멀어지나봐 울고 있는 날 봐 성취해야지 죽게만 안 걸리면 되는데 성취해야지 죽게만 안 걸리면 되는데 자타리나 끝났네 끝났어 끝났네 끝났어 끝나버렸쥬 나랑만으로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났어 람마 쏘우 베게 깜보 모르잖아 깜보 아네 성취해야지 깃다리나 했나? 어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아 여캐가 안들어 아 그래도 애마디 바비인데 그냥 바쁜하게 이겨가지고 회전 해오리 아 이게 안들어가네 여캐네 아 별로 안들어가지고 하단 아 저게 마이너스 크로구나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하하하하하 존다 쪼리네 아하하하하하 존다 쪼리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아하 수가 쪼리네 안통해 안통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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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쫀건 아니고 순간 살짝 약간 움찔 아 살짝 쫄았어 아 에머지 클라스가 있는데 송차아즈한테 이렇게 무너지면 안되지 아 아 밥 졌으면 진짜 큰일날뻔 아 아 뭐고 이건 또 아 야 이건 진짜 나 콤보 모르는데 내가 아는거 BR 콤보 밖에 없는데 아 이번판 좀 망한거 같은데 아 성차아즈에도 불쌍하네 본캐 한번도 안나오네 난 밥골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그랬는데 성차아즈는 뭐 나올까 또 또 하나도 못하는거 나오는거 아니야 아 아 유유형주님 안녕하세요 아 아 뭐고 야 밥 두캐잖아 그래 이판은 그냥 뭐 그냥 뭐 뭐 뭐 접대해주지 뭐 치어가는판 야 야 1회대 계속 1회대면 안되는걸 야 1회대 계속 1회대면 안되는걸 kills 시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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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-시-시-시-시 spect levant 아 이거 뭐야 악 자 뭐 안들어 야 다른사람한테 들어가 дальше 성취하자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나네 야 이 판 주작세 스코어 많은데 뭐 신났네 그냥 이 판 주자 뭐 씌어가는 판 성취하자는 이를 바라겠지 아 여여 이런 판 함 더 원하겠지만 이번에는 뭐 내가 킹 파쿨라면 이거 걸리겠지 끝났으면 밥 걸리겠지 이번엔 내가 죽게 걸리겠지 이번엔 내 죽게 걸립니다 봐봐 죽게 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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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법이랑 똑같네 잠깐만 아 릴이 코는 뭐지 얘도 아코마 할 줄 모를거 같은데 밑강발 이런거 밖에 안쓸거같은데 밑강발 이런거 밖에 쓸줄 모른데 아 노개만 쓸거같은데 스팟처럼 할거같은데 오르게 쓰고 잘라 두부많 여자들도 공창각에 잔빠드잉 안하네요 이디앙 그래서 나는 깜보는 쓸 줄 알지 윌이 깜보 쓸 때 캐논 이라잉 어 이거 아닌가 아 잠깐만 칸바 쓸 줄 모르잖아 너 칸바 쓸 줄 모르잖아 뛰어어어 데드에리다잉 데드에리다잉 아 애들 잘 막네 칸바 모르잖아 아 초코 개판이네 이야 그래도 승리는 나의껏 야 성취하지 뭐 스티브 이런거 걸리면 큰일날뻔 했네 야 그러면 5대4될뻔 했네 진짜 승취하지 뭐 스티브 이런거 좀 할 줄 아는거 걸려서 큰일날뻔 했더라 자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한 시간이군요 아 감사합니다 애마제 깔끔하게 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애마제도 킹 이런거 하면 걸리자 자 바쿨라 한번더 가자 이즈 디즈 레몬스 가자 엠간이 또 걸려버렸네 아 지금 콤보 바로바로 생각나고 있죠 지금 콤보가 띄우고 호모가 3 오른발로 바로 시작했나? 호모가 3 오른발로 바로 시작했나? 그게 했는데 이거 아이가 디즈 레몬스 자세히 이즈 디즈 레몬스 이 псих은 이즈 디즈 레몬스 안ctor 안꺄 안꺄 이즈 디즈 레몬스 어 뭐야 이게 어 야 깜보 모르잖아 오호호호 아 끝났다 끝났어 얘도 뭐 세판이나 졌네요 오호호 나쿨 나쿨 오호호 피팔하면 어떻게 해 아 이거 옛날 삐이 삐이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인가 아 맞다 이걸로 시작했다 아 맞다 이걸로 시작했다 나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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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쿨